전함 한편군이 인구 감소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편군은 지난 10일 인구 감소 대응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생활 인구 확대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인구 감소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군은 가정의 출산과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생 103명을 대상으로 축하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임산부를 위한 건강교실을 운영하는 것을 비롯한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